헬스패베스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패베스 한 번 먹고 물을 많이 먹는 편이고요 항상 루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체 훈련을 시작하면 4시 반에 종료가 된 후에 충분한 회식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6시 반에 경기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1년 동안 시즌 끝날 때까지는 똑같은 일정으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산화 헬스패베스 섭취를 더 같이 하다 보니까 100%의 몸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산화 헬스패베스 섭취하고 나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경기력에 너무나 도움이 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파트너 제 파트너가 생각하고 있고요 잘 먹고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하기도 간편하고요 제 몸을 챙겨주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 가방이든 원전경기 갈든 떨어지지 않고요 그 한 봉지에 모든 영양소가 다 담아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유산화 헬스패베스 유산화 헬스패베스 유산화 헬스패베스 유산화 헬스패베스 유산화 헬스패베스 유산화 헬스패베스 유산화 헬스패베스